나 이제 지쳤어 왜 안 좋은 일 있어? 늘 나는 늘 그래 뭔 일이야?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악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한 번도 없다 진짜 이렇게 허무한 기분이 들면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 너 또 누구 말 듣고 이러냐? 어? 아니 남자친구가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의욕 생기고 선생님이 그만둬야 된다고 하니까 의욕 읽고 야 너는 너한테 자기 의견이라는 게 있기는 해? 미안 없는 것 같네 어? 아무것도 없어 뭐 나한테는 재능도 없고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? 너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는 또 동전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지쳤어 솔직히 이대로 더 가는 건 무섭다고 너 그럼 이대로 우승거래로 끝내는 게 좋아? 보란듯이 성공해야 될 거 아냐 솔직히 너도 그만두는 게 무서운 것 뿐이잖아 아니 단점 빚지마 아니? 너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 실패라고 인정해야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솔직히 너 겁나지? 그냥 포기할 용기가 없는 거잖아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야 너희 집 괜찮잖아 남자친구 괜찮잖아 우리 집도 괜찮아 그럼 끝까지 해봐야 될 거 아냐 계속할 수 있잖아 야! 너 어쩜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면 네 입으로 말해! 그래 이제는 끝난 것 같아